한 번 뒤집어볼게 아직도 되니? 엄마가 여기다 올려라 어 익었다 누르면 육식 빠지니까 누르면 조금 덜 익은거야 그치?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응 누르면 육식 빠지니까 이낙연이 냉경 넣을게 응 왜 이래? 아 그래 맛있게 먹어 나 여기다 너 일단은 내가 줄거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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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이제 목이 다 익어 엄마가 보일대 엄마가 잘 웃잖아 나도 잘 거야 아, 그게 니꺼야? 응, 이 닭고기 내꺼 응, 근데 외로이 외로운 고기 한정 이거 되게 많이 나네, 지금 맛있어 맛있어? 응 이 분이 다 배추 올려요 엄마, 처음에 누가 이거 사면 고기를 얹혔어요 말렌슈파이 맛있어? 말렌슈파이니아, 나름이시다 이 분이 다 배추 김이, 김이 다 배추 다 배추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예쁘지? 엄마 이러봐 이거 봐. 뭐지? 엄마가 봐. 글씨가 다 쓰이지만 희생이니까 희생이가 안 쓰이지만 2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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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구경부터 피다. 이거는 그냥 조명이고 이건 그냥 꽃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구요. 또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꽃 말린 것 같아요. 저는 추아가 아니고 28도래에 잤습니다. 이번엔 거실입니다. 램프는 이걸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있구요. 여기 라면 끓여먹을 수 있게 뭐 무리장 주전자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참고로 낭망이 안되서 바닥이 엄청 차가워요. 완전 차요. 어? 울거죠? 무서워. 저희 언니가 지금 응. 그렇죠. 떼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 차가워요. 완전 완전. 바닥 엄청 차가워요. 이분도 엄청 차가워요. 밖에 열었습니다. 근데 모기가 많이 들어오니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뷰가 좋다고 해요. 여기서 영화 촬영을 했을때요. 이게 잠그는 역할을 했어.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문 열까? 짠. 너무 예쁘지?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가짜 있지? 응. 엄마 이제 가야지. 우리 신발 어디 있어? 어디엔 뭐가 이렇게 내려있는데? 들어가갈게 여길 것 같아. 근데 가시 박힐까봐. 가시 안 박혀. 여기 여전히. 예쁘지 여기. 아, 쟤깍이. 와, 이렇게 지금. 내가 Jeff. 우리 신발. 어떻게 하시는지. 여름다. 수아이난이. 응. 아휴 vendetta. 여기가. 또, 도와줄게요. 또, 도와줄게요~! 잘 먹 ignored! 다 먹었어요. 반대쪽의 오이과 연어에서 맛있어? 여기 고추가 좀 줄래요? 비빔밥이 안 맛있다 늘 먹을까라 비빔밥에다가 만동밥도 들어와 비빔밥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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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빔밥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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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발각장 중간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호우 워령교 달달 네 지금 여기에 빵을 사봤는데요 이거 무슨 크림이야? 핫크림? 아이 너무 많이 이제 먹을래? 예예 그냥 모르게 뭘 하라고 응 먹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예예 진짜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 다리도 있고 해식화도 있고 역시 핑크야 분홍이 많이 왔어요 아멘 아멘 신주 신주 신주야 아아 보시는 콘텐츠는 마지막 콘텐츠랑 또 먹으면 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꼬르클리 나오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우리 할머니들은 많이 이렇게 가는 길 여기 여기 아니 복숫이 샀는데 집 반찬 되게 잘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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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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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탈리아 빵 이거. 여기다 반 갈라오고 샌드위치. 잘 돼?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거는 뭐야? 이거 인정해. 맛있어 보이긴 한다.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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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똥글떡글한 거 뭐야? 어. 똥글떡글한 거 뭐야? 건포노나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응. 응. 어떤 거. 미엘레몬. 잠깐만. 언니한테 얘기하자. 이거 미엘레몬. 잠깐만. 이거 카라멜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먹을 만큼만 사자. 얘들아. 미엘레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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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하지 말고. 미엘레몬. 응. 괜찮은 딸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생각할지. 카페에 넣어야지. 카페 향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 못 먹잖아. 지금. 음. 맛있다. 다 먹을래? 이거 좀 나. 나와진 거예요.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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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만들. 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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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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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맛 되게 강한데? 응. 응. 난 바이들. 응. 응. 그런가? 이거 뭐야? 저기 팥 들었나봐. 이게 맛있어. 이거는 머랭에다가 그을려가지고 우리 이제 레몬 머랭 파이 먹으면 이렇게 위에 머랭 그을려고 토치로. 이거being sense? Taddaaaay. Taddaaay. Taddaay. 우리요가, 맛있게. 클리어 발 Azerbai. 일단 수신 하나. 제휴가 그럼 엄마, 잘 안 잘려 나 톡 지려야 되지? 톡 지려 했어 이제 우리꺼야. 다 먹었어. 이제 우리꺼야. 다 먹었어. 인사야 된다. 잘 먹었어? 네가 주라 feathers 너는 진짜 예쁘다 어디야? 너는 독도 먹어야지? 어이구 연간을 먹어야지 날씨가 너무 좋아 집에 오면